서귀포 시내의 한 노인주간 보호시설입니다. 곳곳에 놓인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어컨 고장으로 수리 요청을 했는데 9월은 돼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급한 마음에 사설업체에 문의해봤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 20여 명의 어르신이 선풍기에 의지해 폭염을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름 다 지나간 한 달이 넘은 9월에 수리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부채를 가지고 부채질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일반 수리업체에는 소비자들의 의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3주 전에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 냉기가 생각보다 너무 약해가지고 한 3주 정도 지나서야 이렇게 와서 수리를 하게 됐어요. 이 업체에서는 수리 요청이 폭주하면서 수리기사 한 명이 많게는 하루 10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여름 되면 건수에 폭주하면서 아무래도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시간이 들리는데요. 최근 잇따른 폭염으로 수리 요청이 급증한 데다 섬 지역 특성상 부품 수급과 인력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 이용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거민지입니다.